안녕하세요. 청촌쓰리고 카페 대표 고신웅입니다. 오늘은 제가 회사에서 느낄 수 있는 기분에 따라 마실 수 있는 핸드드리 커피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맛과 신맛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 산토스는 상쾌한 출근길을 원하시는 직장인들에게 추천하는 커피입니다. 세련된 산미와 상큼함 그리고 달콤한 과일의 향까지 느낄 수 있는 에디오피아 시다모는 여성 직장 상사나 동료들에게 드리면 센스있는 직원이 될 수 있는 최상의 커피입니다. 쌉싸란 뒷맛과 무거운 바디감까지 안겨줄 수 있는 케냐 더블에는 직장 상사분에게 질책을 받았을 때 소주 한잔 대신할 수 있는 최상의 커피입니다. 오늘 합정동 청춘쓰리고에 오피스앤이 놀러왔는데요. 오늘 인터뷰 너무 즐거웠고요. 지친 직장인 여러분 힘내시고 혹시라도 청춘쓰리고 놀러오시면 제가 맛있는 핸드드리 커피 배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앤 화이팅! 저의 인터뷰는 오피스앤과 맥심 TOP가 함께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